쉽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너무나도 반갑고 반격스러운 자리입니다. 특히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우리 김은희 정원 부자장님 감사를 드리고 박계열 서울시 부회장님은 항상 저희 사장님과 함께 자리를 해 주셔서 친근한 동네분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김종률 독재정도권협회 위원장님도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총살림을 맡고 있는 황희철 총장님도 자리를 함께해서 반가운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이 큰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해야 될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조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브루노 피겨루아우 멕시코 대사님 다올 마또떼 메이아 페루 대사님 부부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압덜라 셰프 알루아이미 아랍에미리트 대사님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신 외국분들 사절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중국 문화원에서 우리 사진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 왕앤준 문화원장님도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반갑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고 우리가 건국 이후로 만들어둔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이 자리 여기까지 만들어져 왔습니다. 아주 훌륭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고 자랑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진인들이 함께 뭉쳐서 그동안 잘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잘해당할 것을 여러분과 함께 약속드리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진 문화는 이제 세계를 지배한 언어인 사진 자체가 우리 신발을 이루어져록 오래하라고 하시네요. 또한 여러분들이 동영상 취재 중에 네 안녕하세요 좀 이따 인사할게요. 저는 이거 하심 없이 5천만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사진을 안 찍고 지연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진이 대중화되어 있고 복병화 되어있습니다. 사진으로 인해서 모든 문화나 예수의 모든 것들이 풍성되어 이루어져 본다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사진인 여러분 금지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힘차게 앞으로 전진당을 쓰는 토대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함께 머리를 반대고 우리 사진 문화를 일으키며 밝혀서 많은 분들에게 사진의 향기를 보러 버리는 국민의 정체를 하나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리 잘하는 곳은 이동이 쉽지 않고 오늘 함께 하시려면 힘을 돋을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정북이시아님 작년도에 들어와서 예산이 좀 해 주신다고 해도 올해도 안 해 주시고 말하세요. 매년들에 참고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여기 평소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우 양재현 부모님 김정우 의원 자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자문이 그리고 전국 각 지혜지부의 지배자문이 자리를 함께해서 살인문화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함께 모여서는 귀한 자리인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축하하고 즐기고 기쁨으로 축하하는 이렇게 좋은 경연을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차라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날으로 기억되길 바라면서 이상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